원래는 우리의 신현덕 단장님이 저 하모니코만 가지고 연주를 하면 진짜 좋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모니코를 연주를 못하고 그냥 노래로 다시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리미어, 리미어, 정의성 가스 노래죠? 정의성의 노래인데, 윤태아 가스님이 리스트 2에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눈물을 찌끈찌끈 못했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윤태아만큼 못하고 김다현만큼 못하지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침을 잃나, 여기서 리미어를 불러면, 아, 리미어가 그땐 아니구나. 떠나간 니마를 부르시면서 그때 막 우셨어요 왜? 아주 친한 친구가 그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는 니마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우셨던 7월 1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절대 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니비요 그럼 노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니비요 니비요 띄이시고 귀여인 가시오 띄이시고 가시오 검색어알 여태 도로 그릴게 가시면 trou If you want to know 어차피 아멘 이를 닮기 뿐인데 믿음이요 믿음이요 사랑은 지금이야 이미 없던 세상 어떤 마음을 참고해 사모하는 이리여 믿음이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세요 사랑은 아 revel이 사랑은 예이 사랑은 벗어라 벗어라 고 너희 자네 영원한 나를 부르고 그 사람 아바퀴 전에 가슴 가슴맛이 고마워하고 믿으면 섞일 뿐인데 믿음이 영원한 나를 부르고 사이투명 아멘 이죅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고맙습니다